메모 중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눈이에요 눈화장은 당신을 청순하게도 발랄하게도 섹시하게도 만들어주죠 모나리자가 화장을 하면 달라 보이죠? 눈화장 없는 펜다를 상상해보세요 눈화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울 때죠 닦아내고 문지르고 찍어내다 보면 0.04mm 연약한 눈가에 서서히 주름이 생겨나죠 눈화장 매일 하죠? 눈가 관리는 안 해요? 그러네요 이건 20대를 위한 아이 케어 전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아이솔브죠 네? 아이솔브 루테인을 포함한 유효성분이 눈가 주름을 예방해주죠 루테인? 근데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바르면 더 좋아요 루테인 아이 세럼을 마사지하듯 바르고 아이 마스크로 수분을 집중 공급하세요 이제 주름 걱정 없이 마음껏 예뻐지세요 눈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다 아이솔브 아이솔브 폭죄는 더윈 열받은 피부엔 시원하게 쓸 아이솔브 빙하쿨링 아이스틱 아이솔브 아이솔브 길고긴 약은 열받은 피부엔 시원하게 쓱 아이솔브 빙하쿨링 아이스틱 시원하게 퇴근 시원하게 퇴근 아이솔브 어떤 음료로 하시겠어요? 아 답답함에 속 터져 열받은 피부엔 쓱 시원하게 윌 아이솔브 빙하쿨링 아이스틱 시원하죠? 아이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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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